코카인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됐던 베트남 남성이 마약 감식 결과가 뒤집히면서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코카인을 소지하고 유통한다는 혐의로 구속 송치됐던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이 지난 9일 고속이 취소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인계됐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코카인 양성으로 확인됐던 마약 의심 물질이 국과수 감식 결과에서는 마약류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인데, 검경은 추가 감식 등을 통해 보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